안녕하세요. 건프라게이트입니다.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자, 첫번째 제품은요. MZ 아발란체 엑시아입니다. 아발란체 추가로 묵직한 엑시아를 보여주는데요. 박스가 생각보다 무겁네요. 매뉴얼입니다.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적습니다. 아발란체로 인해 화려한 가동성은 안보이네요. 선명한 노란색의 파츠 분할이 눈에 잘 띕니다. HG 크샤트라입니다.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모델이었는데요. 볼륨감도 크고 유니콘과 함께 전시하면 더욱 높은 모델입니다. 적은 양의 스티커에 파츠 분할이 잘 되어있고요. 바인더 파츠입니다. 제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매뉴얼은 디테일에 비해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별다른 포징이 없어도 점제감 하나는 정말 최고네요. HG 내러티브 건담 에이펙입니다. HG이지만 웬만한 NG보다 박스가 크게 나왔고요. 의외로 색분할이 잘 되어있고요. 스티커도 커서 붙이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패널라인 디테일이 먹선 넣기 딱 좋네요. 페넥스 잡으로 가볼까요? 사이즈에 비해 매뉴얼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세한 설명도 많이 있는데 번역기를 돌려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커스텀 포드박스 패널박싱입니다. 미스터 하비 서페이서 1500 화이트입니다. 날씨가 추운 야외에서 캔스프레이 도색을 하다보니 자꾸 흘러내리고 밑색이 올라와서 서페이서를 구매해봤습니다. 1500 화이트가 입자가 고아 표면이 매끄럽고 본토색이 잘 묻어난다고 합니다. 타미야 T30 실버리프입니다. 프레임 파츠나 무장 파츠에 배색으로 넣기 좋은 색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도색할 때 조금씩 부족한 적이 많아 앞으로 두 개씩 주문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습식 데칼 볼까요? RG 더불어 건단 세븐소드 G 인스펙션 습식 데칼입니다. 아 이게 작아도 너무 작네요. 이건 정말 자르는 게 일이겠습니다. 라인 데칼만 보고 구매했는데 어쩌지... MZ 고기동형 자쿠2, 사이크 자쿠, 버카, 골드, 홀로그램 습식 데칼입니다. 데칼이 두 장이나 들어있었는데요.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보면 골드 안에 홀로그램의 무지개가 보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심벌이 여러 개 있는데요. 데칼 꾸미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피지 퍼펙티빌리티 암더 암호 팩 블루 습식 데칼입니다. 퍼펙티빌리티와 정말 잘 어울리는 파란색인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 조각별로 반사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피지 퍼펙티빌리티 본체 데칼입니다. 데칼량이 정말 많습니다. 붙이려면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신발의 반짝임이 보이시나요? 아 정말 이쁩니다. 건프라들이 가뭄인 이때 미쳐보지 못했던 모델들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커스텀 할 수 있는 재료도 구매해 보았구요. 그럼 다음 촬영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